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닛스쿨 안녕하세요 보닛스쿨입니다 높이 그늘이 져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? 하트 팔손으로 해주세요 하트 보라트 우선 가운데 좀 잡아주세요 네 네 네 꽃밭을 부탁드려요 자 꽃밭이 자 보이넥스토어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하시죠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귀여운 포즈 하나 할까요? 귀여운 포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혼자 라이브 듣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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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